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49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023년 청지기가 발표되고 또 23년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은 자를 보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과 실력과 열심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또 평생의 간증거리로 또 인생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고축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직분이 좋다 안 좋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신 직분의 중심을 담고 기도하며 인도받으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어떤 칭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23년 모든 청직이 직분자들에게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 3, 7일 성교의 원년으로 또 스타트만으로 그리고 개인과 가정, 산업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23년도를 시작하는 모든 청직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제목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능력 그 능력으로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원대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제자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뭔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요즘 마트 가서 장보기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붕어빵이 그렇게 비싼 줄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 상황은 심각하죠 누가 보금 24장 6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와서 시치를 찾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예수님의 시치를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뭐라 얘기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의 시작은 바로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수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정작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피부로 와닿는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보였고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태초의 에덴 동산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사마귀가 세상 임금노릇하면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세상이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늘 순간순간 문제와 염려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과연 문제가 큰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더 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보다는 당장 내가 가진 문제와 현실 내가 가진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져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불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찾아오고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문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나만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까지 수없이 훈련받고 듣고 했던 보금과 그리스도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이터에 가보면 시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소는 반드시 양쪽이 있습니다 한쪽의 무게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감이 정해집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무겁고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너무 무겁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시소처럼 문제에 매여 있고 문제에 눌려 있고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문제 그 자체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때로는 왜 어려움과 실패 왜 고난을 왜 주실까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문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럼 주인공은 뭡니까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를 누리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문제는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엑스트라가 주인공 행세를 합니다 엑스트라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틀린 거죠 그건 속은 겁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의 시소처럼 늘 문제 때문에 늘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답은 전혀 보지 못하고 문제에 매달려서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럼 사단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겠죠 잘한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복음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는 세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입니까 46절 47절에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즉 2, 3, 7까지 이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러한 증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9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내준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4단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걸 보내주겠다는 거죠 왜? 약속하셨으니까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보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참된 힘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이 힘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현실, 상황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참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예배의 기준이 뭡니까? 예배를 몇 번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들어야 됩니까? 지난주에 남자 중직자 한 분을 만나서 포럼을 나누었는데 강단 말씀은 나름대로 듣고 붙잡는데 본부 말씀을 다 듣기가 참 쉽지 않다면서 특히 토요일 날 집회에 우리 산업성교부터 흩어진 제자들까지 그거를 참 이렇게 주중에 들으려고 하는데 실제 듣는 게 잘 안 된다라고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집중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럼 메시지도 그렇겠지만은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철회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꼭 몇 번을 해야지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여러 문제와 현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어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절대응답을 발견하고 붙잡혀질 때까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껴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기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대교구에서 집중합수훈련을 교회에서 진행하면서 그때 제가 메시지하면서 매일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리소를 100번만 고백하고 외치라 그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진짜 그리소를 100번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소를 100번 외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상태, 자기 문제 해결은 그대로 있어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분명히 목사님 100번 외치면 된다고 했는데 100번 외쳐도 안 되니까 200번 200번 외쳤는데도 안 되니까 300번 그렇게 외치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어려움은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신경질 나는 하나님 말씀 구절이 있대요 그게 뭐냐? 2사 60장 22절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의 여화가 속히 이루리라 아, 목사님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고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고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힘이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의 여화가 속히 이룬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응답이 오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때가 언젠지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자꾸만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언제쯤 해방되냐고 언제쯤 참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4대 1년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가 아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언제 해결될까?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빨리 해결되면 좋죠 빨리 응답이 오면 좋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문제 해결? 응답과 역사? 그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4대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하니까요 목사님 한 달 두 달 1년 6개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몇 날을 못 기다립니까? 답이 있는데 답이 없이는요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거 희망 고문입니다 근데 답이 있으니까 응답될 게 분명하니까 그럼 기다릴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십 몇 년을 이삭처럼 다위처럼 수십 명 기다릴 수 있죠 왜? 답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24시 보자로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10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왁께서는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 눈 오는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전까지 잠 안 자고 나왔습니까? 밤새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무시고 왔어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말은 24한다는 거예요 24한 뭐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해 줄까? 어떻게 하면 역사해 줄까? 그걸 24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24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 통로를 24시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언제든지 나에게 임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와 그릇을 날마다 새롭게 준비하라는 거죠 그게 24하라는 겁니다 오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시스템 영적 망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2023년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나와 가정과 현장을 충만케 채우는 보좌의 은혜와 응답으로 주신 청지기 직분과 23년을 시작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